불안하냐? 백사장한테 전화해 뭐하던 사람이래 구씨? 묻는 순간 사라질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안착한 적이 없어 태워다 줄까? 희한하게 되게 다정이신다 꼭 그때 같아 어떻게 맨날 본인만 기다려 애타게 해봅시다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쓰러질 것 같아 나 보고 싶었냐 죽어서 가는 천국 될 필요 없어 이를 때